일본 도쿄전력은 오는 7일 후쿠시마 7일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8차 해양 방류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 등 현재 언론에 따르면 8차 방류는 내달 25일까지 진행되며 방류량은 종전 회차와 동일한 7,800톤입니다. 도쿄전력은 작년 8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고, 그동안 7회에 걸쳐 5만 5천 톤가량의 오염수를 희석해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내보냈습니다. 도쿄전력은 2024년도에 모두 7차례에 걸쳐 오염수 약 5만 4천 6백 톤을 처분할 계획이며, 앞서 2023년도에는 4회에 걸쳐 방류를 실시했습니다.